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고2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개정생명과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살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연초에 하나 커리큘럼 영상을 찍었는데 살짝 변화가 있어서 고거에 대한 안내를 하고 또 이제 우리 2학기 끝나고 나면 고3으로 넘어갈 거니까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붙여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개정에 대한 개념 강의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쵸? 해서 이걸 우리가 언제 했냐면 겨울방학 때 수업을 진행을 했었단 말이야. 자, 이 소개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부터 또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실전 개념까지 전부 다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3하고는 살짝 느낌이 다른 게 고3들은 개념을 하면서 이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가 막 400개씩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고2 친구들은 지금 처음 보는 개념이라서 문제를 그렇게 대립다 드립다 드립다 드립으면 잘 안 돼. 느낌이 확 오지 않을 거라고. 해서 여기에 힘을 실으라고 선생님이 이걸 위주로 했어. 거의 90%가 개념이었고 문제가 살짝 들어가 있었지. 그치? 연습할 수 있게끔 뭐 하나의 유형당 뭐 8개, 10개, 12개 이 정도의 문제수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느낌을 보라고. 그래서 이제 개념이 이렇게 완성이 된 친구들이 엔제 파트로 넘어왔었죠. 그래서 요거는 완강된 거야. 선생님이 완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문풀 강자인데 그걸 선생님이 엔제라고 이름 붙였고 1단원, 2단원, 3단원을 묶어서 갑니다. 그래서 1, 2, 3단원 엔제라고 하는 게 문제풀이 강의로 진행이 되는 거야. 여기에는 여러분 개념이 있어. 근데 이 개념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걸 요약 정리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념이 90%고 문제가 한 10% 됐다면 여기는 개념이 한 40%, 한 50%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이제 아예 빼먹으면 안 되니까 뺄 수는 없어서 좀 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수가 좀 많죠. 문제풀이가 위주가 됐었던 강제가 됩니다. 요것도 완강은 됐어. 그치? 이제 선생님 강의를 쭉 따라오는 친구들은 이렇게 됐을 거고 보통 1단원, 2단원, 3단원 초반까지가 아마 1학기 중간으로 봤을 거고 1학기 기말 때 3단원 뒷부분을 볼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4단원 앞에 아주 요만큼 진짜 빨리 나가는 학교는 고마워. 요만큼 보내고 그거는 이제 요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 됐죠?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1학기가 마무리돼. 3단원까지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름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조금 소개하려고. 자, 여름때는 여러분 유전특강이 들어가요. 유전특강. 자, 실제로 생명과학에서 거의 핵심은 유전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물론 엄청 어려워했었던 맨델 부분이 조금 빠지긴 했다? 아, 근데 그 맨델의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을 거야. 여러분 서점 가서 책들 한번 봐봐봐. EBS 책들도 한번 보시고. 요 속에 제목은 맨델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맨델을 싹 다 넣진 않았다? 근데 사이드나 탐구나 이런 거에 맨델 내용을 싹싹싹 집어넣어. 원래 이제 그게 유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도 나와. 유전의 기본 원리. 이렇게도 내. 그러니까 이제 살짝 그 내용이 있기는 있어야 돼. 완전히 다 빠지면 안 되는 거고. 우열, 뭔지 따져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살짝 쌤이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확하게 우리 개정교과에 있는 내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유전은, 쌤이 또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는 안 할게. 여러분이 여러 번 도전해야 할 수 있어. 알겠지? 여러 번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정도야. 그러니까 여러 번 봐야 되기 때문에 여름때 이걸 넣은 거야. 그래서 이제 개념 끝났고 1, 2, 3, 4, 4 이제 끝났어. 여기에서 유전을 한 번 더 보셔야 되고요. 심화 주제. 킬러. 우리가 이제 심화라고 하고 킬러라고 하는 거 있잖아. 자, 이거는 쌤이 이제 어떤 비법들을 알려주기도 하겠지만 무조건 반복하는 게 생명이에요. 반복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돼. 처음 봤는데 되게 어려워. 근데 자주 보잖아. 그러면 낯선 거랑 그런 건 좀 없어지고 그래도 이제 접근이 조금 가능하게끔 바뀔 거야. 이거는 쌤이 현장에서 또 이제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쌤이 훈련시키면서 내가 다 봐온 거야. 해서 반복을 하는 거니까 유전 특강 때 하나하나 쫓아오시면 되고요. 주제가 몇 개냐면 4개야. 여름방학 때 여러분이 한 4주 정도 볼 거잖아. 그치? 해서 주제는 총 4개의 주제가 됩니다. 주제는 4가지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염색체와 유전자가 하나가 있을 거고 세포 주기와 분열이 있을 거고 사람의 유전, 돌연변 이렇게 하나에 각각 총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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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가 있는 거니까 체크해 보시면 돼. 괜찮지? 여름이 4주? 이거 주제에 4가지. 딱 맞게 해놨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커리큘럼이 기다리고 있냐면 4단원, 5단원, 엔제야. 해서 4단원과 5단원, 엔제.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신경 써서 본 친구는 알겠지만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게 4단원이에요. 여기가 유전입니다. 유전의 쓰기 때문에 4를 쓰고 앉아있다. 그치? 이게 유전이 4단원. 해서 4, 5단원, 엔제. 아마 2학기 중간고사 때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여기야. 4단원 끝까지 다 못 갈 겁니다. 4개의 주제 중에 한 3개를 할 것이고 마지막 하나의 주제를 5단원하고 붙여서 5단원은 생태계거든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붙여서 2학기 기말을 볼 거야. 아주 독특하면 또 이렇게 할 수는 있어. 2학기 중간까지 이걸 다 끝낸 다음에 2학기 기말 때 전범위 이렇게 해. 그러면 여러분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오히려 고3 때 수능으로 생명을 보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이점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자기의 학교 상황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 어쨌든 4, 5단원, 엔제에서도 개념을 하긴 해요. 근데 봐라. 선생님이 이렇게 커리를 끌고 오잖아. 그러니까 개념을 여기서 막 기초 내용부터 탁 이렇게 하진 않아. 엔제 파트는 여러분 문제풀이 강자잖아. 해서 개념을 하지만 이 개념은 요약 정리되는 정도의 개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문제풀이가 될 거라서 기본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는 경험을 하고 싶으면 이제 엔제를 쫓아와서 들으면 되는 거야. 기본 개념이 부족해? 그럼 개념, 여기 유전이 부족해? 그럼 여기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고. 됐지? 그래서 이제 짜임새 있게 촥촥촥촥 이렇게 해놨어.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개정교과의 첫 번째 해잖아. 그래서 이제 조금 빠르게 선생님이 고3의 커리큘럼을 내놓을 건데 봐봐. 고3 수능 개념이 있을 거예요. 이제 고3 수능 개념 강의가 있을 거거든. 보통 이게 언제쯤 스타트를 끊냐면 현장에서는 12월 말이나 1월 초쯤 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수능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있는데 선생님이 인터넷에다가는 스튜디오 강의로 조금 먼저 올릴 거야.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이때쯤 스튜디오로 촬영이 돼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물론 이제 내신에 막 버겁게 가는 친구들은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내신 때가 12월 중순에 끝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먼저 올려도 내신 하냐고 정신이 없으면 이걸 못 쫓아오는 거지만 만약에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이런 걸 좀 빨리빨리 해서 다 완성이 됐어. 좀 여유가 있어. 그리고 수능 때 생명을 볼 거야. 먼저 스타트를 한번 끊어보고 싶어. 그러면 이때 들어와서 수능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돼. 알겠지? 이게 지금 이제 개정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현 고2 학생들이 쫓아오면 되는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해서 연초하고 살짝의 변화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 고3 수능 개념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쌤이 새로 안내를 하는 영상을 찍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지?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쌤이랑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자기가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